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지난 7월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두 달 만에 직원 수가 40%가량 급감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직원 수는 올해 초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8월 말 기준 7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019년 출범한 IT 솔루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투자 위치까지 실패하면서 경영난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월 백상협 대표를 경질하고 이경진 대표로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또 클라우드와 검색 부문을 사내독립기업 체제로 바꾸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직 슬림화를 이유로 희망퇴직 프로그램도 시행했습니다. 희망퇴직 직원 중 CIC나 다른 카카오 계열사로 이동한 직원들이 다수이고 일부는 이직을 위해 퇴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위기 극복을 위해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량을 모으고 더 직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사명 변경의 경우 아직 정식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김현욱 AI 앵커